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정책을 쓰겠다 발표했습니다. 재집권하면 중국산 전체 수입금에다가 60% 관세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워싱턴 포스트도 보도를 했고요. 많은 외신들이 다루고 있는데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60%의 관세를 부과한다. 지금 검토 중이다. 중국은 굉장히 싫어하겠죠. 이런 상황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배상금을 1100억 원을 내게 됐다. 이 뉴스 많이 보셨죠? 자 여기 뒷얘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배상금을 배심원단이 3배를 올려가지고 1100억 원을 내도록 했는데요. 여기 이 여자분 이 사람이 여성 칼럼니스트 이진 캐롤이죠. 현재 81세. 이분에게 배상금 1100억 원을 지급하라. 이 편결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소송을 낸 여성은죠?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9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 여성의 명예가 훼손됐고 정신적 피해도 크다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소송은 개인 간 민사 소송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렇게 배상금이 큰 편결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이 사건 짧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자분이 2019년 회고록을 내면서요. 1996년쯤에 정확한 연도나 날짜는 모르겠다고 했어요. 뉴욕의 한 백화점에서 트럼프에게 성폭력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캐럴의 거짓말을 한다. 반박했습니다. 나는 이 여성 모른다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법원은 캐럴의 주장이 사실이고 트럼프가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하면서 배상금을 내라 이런 판결을 했고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소송으로 갔습니다. 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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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알리나 하바라고 트럼프의 변호사입니다. 트럼프에게 물었습니다. Did you ever intended to hurt 캐럴? 캐럴을 해치려고 한 적이 의도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트럼프가 No. I just wanted to defend myself. 나를 스스로 보호하려고 했고 내 가족과 프레지던시 대통령을 대통령직을 보호하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이 판사가 백심원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Disregard everything after the world. No. 트럼프가 No라고 한 다음 말은 전부 무시하라. 전부 무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판사 저지 루이스 카플란이라는 사람입니다. 저지 루이스 카플란이라는 사람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걸 올렸습니다. 저지 카플란 이 판사가 증거 자료를 트럼프 측의 증거 자료도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증거 자료를 내려고 했는가 하면 이 이진 캐럴 이 여성이 CNN의 앤더슨 쿠퍼 인터뷰를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 여성이 Rape is sexy. 강간 당하는 거는 섹시한 일이야.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너무 이상한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앤더슨 쿠퍼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 광고 브레이크 갔다 오겠다고 하면서 끊어버렸습니다. 너무 이상한 말을 많이 해가지고. 강간 당하는 거는 좋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이진 캐럴이란 이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 자료로 제출하려고 했지만 법원이 하나도 받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진 캐럴이 이상한 얘기들 트위터에 올린 거 이런 것도 다 증거 자료를 올리려고 했는데 하나도 받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팩트는 보세요. 이진 캐럴이 자기가 성폭행 당했다라고 했지만 이걸로 인해서 트럼프가 기소되거나 판결 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성폭행 당했다고 하는데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도 정확하지 않다. 날짜도 정확하지 않다. 뉴욕의 백화점이다. 이렇게만 말했지. 물론 오래되시니까 증거는 없겠지만 심지어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성폭행 진짜 일어났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했을 거 아닙니까? 신고조차 전혀 없었고요. 이걸로 트럼프가 조사를 받거나 컨빅트 기소를 당하거나 뭐 판결을 받거나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성폭행에 관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 여성을 트럼프가 명예훼손했다는 겁니다. 명예훼손. 그리고 이 여성이 자기가 그때 입었던 드레스라고 그러면서 가지고 왔었는데 뭔가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전혀 맞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성폭행 때문에 재판을 받은 게 아니고 이 여자를 라이어, 거짓말짱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명예훼손 재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뉴욕이죠. 예전에 하바드 대 알란 덜슈위츠 교수가 이런 말을 했죠. 법대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뉴욕 같은 주에서는 완전히 블루이스트 블루, 민주당 뿌리 깊은 텃밭이죠. 뉴욕 같은 주에서는 트럼프를 싫어하는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검사도 많고. 그래서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이면 햄 샌드위치도 기소할 수 있다. 뉴욕에서는 햄 샌드위치에다가도 트럼프라는 이름만 갖다 붙이면 기소할 수 있다. 그 정도로 편파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바드 대 교수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은 무슨 성폭행의 그런 재판 아닙니다. 조사받지도 않았고 기소되지도 않았고 재판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 여자를 트럼프가 거짓말쟁이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명예훼손 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20년 후에야 이 여성분이 걸고 넘어졌는데 이게 뉴욕에서 법이 바뀐 후에 바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거를 소송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민주당에서 뉴욕에서 법을 바꾼 겁니다. 트럼프가 퇴임하자마자 바로 그날 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오래된 일도 다시 재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꿨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관련해서 이런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 것 그리고 특히 뉴욕같이 민주당 텃밭에서 이런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트럼프는 재판 하나 만화예요. 햄 샌드위치도 트럼프라는 이름만 붙으면 기소해서 재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진 캐롤은요. 이때까지 굉장히 많은 여러 명의 남자들 섹슈얼 어뷰스 이걸로 소송을 걸었었습니다. CBS CEO인 레스 문부스라는 사람도 자기한테 성폭행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트럼프 측에 스티브 배넌 이런 거 올렸습니다. 이 저취 있잖아요. 카플란 이 판사가 캐롤의 변호사에게 멘토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이 여성의 이진 캐롤의 변호사에게 멘토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판사라는 겁니다. 이거는 심각한 이해충돌이 있는 거죠. 심각한 이해충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법적인 기소를 계속하고 사법적으로 몰아가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이든에게 트럼프가 엄청난 격차로 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메신저 헤리스 여론조사 보면 1월 17일부터 1월 21일까지 조사를 했는데요. 바이든 40일 트럼프 48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트럼프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트럼프는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자, Radical Democrat Party 급진적인 민주당에서는요. 자, 드러그를 합법화하고 샵리프팅도 합법화한다. 여러분 아시죠? 캘리포니아에서는 천불 이하 훔치면 펠로니, 중범죄가 아니고 미스디미너, 경범죄이기 때문에 감옥 안 갑니다. 천불 이하 훔치면 감옥 안 가요. 샵리프팅을 합법화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의 아이들을 합법적으로 sexual mutilation, 성을 바꾸는, 성별을 바꾸는 수술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바꿔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재직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진 테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짤이 올라오는데 I just grabbed him by the wallet. 내가 그 사람 지갑 움켜잡았어.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알리나 하바. 이 사람 트럼프 변호사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법정에서의 부패를 막지 않는다면 당신이 정치적 가치가 어떤 것이든 간에 상관없다. 법정이 부패한다면 그것은 미국 아니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도 나와서 이게 미국이냐라고 했죠. 트럼프라는 기차가 지금 민주당을 거의 뭐 밟고 지나갈 편이니까 기소를 어떻게든 하는 거죠. 이진 캐롤 이 사람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트럼프 명예훼손 소송의 판사가요. 자기가 이진 캐롤 변호사의 멘토였고 임플로이어 고용하고 이진 캐롤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던 사람이다. 심각한 이해충돌이라는 거죠. 자, 그동안 이진 캐롤 이 여자분이 올렸던 트윗을 보면요. 어, 진짜 좀 정상이 아닌 것 같은 내용들이 많아요. 제가 진짜 말씀드리기조차 곤란할 정도로.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것도 올렸어요.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There is no such thing as slut. Slut이라는 거 아시죠? Only sexual genius. 진짜 어이상실입니다. 어이상실입니다. 뭐 어떻게 해서 뭐 여자가 남자를 유혹해야 되고 자기가 뭐 어떻게 하고 그 CNN에 나가서 강가는 섹시한 거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여자. 그래서 앤더슨 쿠퍼가 당황해가지고 방송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법정에서 증거로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증거를 안 받아들여준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사건들이 트럼프 대통령 때만 있었던 게 아니죠. 클린턴 때 폴라 존스 있었어요. They didn't believe 폴라 존스. 폴라 존스를 믿지 않았다. 그리고 타라 루이드라는 사람. 바이든에게 당했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They didn't believe Tara 루이드. But they believe 이진 캐롤. 트럼프 때만 이 여성을 믿어준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1월 26일에 내놨는데요. 이거는 미국이 아니다. This is not America. This is not America. 그러니까 명예훼손. 그 여자를 liar, 거짓말쟁이, 뭐 이렇게 다른 좀 안 좋은 얘기도 했죠. 그렇지만 그런 거 가지고 1100억 원을 물어내라. 라고 한 겁니다. 1100억 원을 물어내라. 뉴욕포스트 보도 보시면 트럼프 변호사들이 그 판사를 이해충돌, 이걸로 항소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표현을 insane conflict of interest, 이해충돌인데 거의 미친 수준의 이해충돌이다. 왜? 그 여자의 변호사의 멘토가 이 판사라는 겁니다. 심지어 employer, 그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던 사람이 이 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디로 가느냐. 1100억 원을 명예훼손. 그걸로 물어주라. 라는 건데. 이 장면이 2019년 6월 25일 CNN에 나왔던 장면입니다. 앤더슨 쿠퍼하고 인터뷰하다가 진짜 이상한 말 해가지고 앤더슨 쿠퍼가 너무 놀래서 잠깐 광고 브레이크 갖겠다 그러면서 방송을 끊어버렸습니다. 진짜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뉴스맥스에서 그동안 이진 캐롤의 트윗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는데요. 무슨 팁. 내 개한테서 배운 무슨 무슨 팁. 그리고 남자가 어떻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정신상태가 정상인가. 뭐 이런 건데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여자를 이 여자는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별명으로도 부르고 그랬거든요. 그게 명예훼손으로 1100억 원을 물어주라는 겁니다. 성추행에 대한 게 아닙니다. 성폭행 이런 걸로 가지고는 조사도 받지 않았고 기소당한 적도 없고요. 재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진 캐롤이 오 나는 어프렌티스의 열정적인 팬이다. 트럼프 대통령 나왔던 그 프로그램이죠. 배상금이 1100억 원입니다. 왜 이렇게 클까요. 처음에 캐롤이 요구한 금액은 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캐롤 측 변호인이 평판 외복을 위해서 최고 1200만 달러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1200만 달러 등 총 24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금액을 올렸고 배심원단은 여기에다가 3배로 8,330만 달러를 지급하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 성폭행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요. 트럼프가 이 여자를 거짓말쟁이 뭐 이런 걸로 격분해가지고 불렀던 명예훼손에 대한 건데요. 이 뒷얘기를 보시면요. 뉴욕에서는 진짜 트럼프라는 이름만 붙은 햄 샌드위치도 기소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 정도이고 트럼프가 말한 것처럼 사법을 도구로 해서 정치적인 어퍼넌트,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게 지금 미국 아니다. 이거는 미국이 아니다. 이게 미국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 어떻게든 트럼프를 없애버려야 되겠다라는 거죠. 선거에서 이기면 큰일 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사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